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세계관의 충돌은 아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을 겁니다. 이 세계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이게 참 중요하죠. 완전히 다르게 보니까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도 보면 그냥 좌우익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그런 용어를 그냥 내놓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제 눈에는 그냥 좌우익과 우익의 대결이거든요. 그리고 좌우익들이 선거를 장악한 상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러니까 한 80년 정도 노력해가지고 정치판을 완전히 좌우익들이 장악한 거거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에 따라서 삶이 같은 여러분들 어머니 밑에서 난 행제관도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사람은 믿음이라는 그런 소위 본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내가 좀 게을른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오늘 방송 막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상세하게 외신을 이렇게 살펴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미국 반 이재명 행제 미국의 민주당 민주당의 팀 월저 미네소타 주지사였던 분이죠 민주당 부통령 후보의 형이 동생에게 미래 맡길 인물이 아니다 이렇게 sns 올려가지고 아마 좀 논란이 되는 모양입니다.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분이죠 동성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털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머리털이 그리고 그건 팽셍 갑니다 같은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더라도 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면 그럼 서로 보지 않는 거죠 이야기해봐야 그러니까 만일에 개론을 하는데 종교관도 중요하지만 이런 소위 세계관이 다르게 되면 부부 사이가 원만할 수가 없는 거죠 이혼하거나 아니면 이혼하지 않더라도 남남처럼 사는 거죠 같은 여러분들 어머니 밑에서 낳는데 형님은 상당히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 같고 동생은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8년 동안 만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만날 수가 없거든 세계관이 다르면 이제 아마 형님은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동생은 아주 전형적인 그런 민주당을 지지하는 척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인 팀 월제의 미네소타 주지사의 형님이 월제 주지사를 비판하는 걸 SNS에 올려서 논란 일고 있는데 형인 제프는 팀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결정을 맡기고 싶을 만한 종류의 인물이 아니다 나는 그의 모든 이념과 정책을 100% 반대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같은 행적안이라도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다르면 대화할 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각자 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보시면 동생과 8년 동안 대화하지 않았고 아마 사적인 충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의 형님하고 동생하고는 달리 자신이 동생의 정책에 동의하자는 점을 맹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도 좌우익 대결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일고 있는데 뭐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대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성 정체성도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미국의 민주당 후보들은 대부분 남녀가 같이 쓰는 화장실을 찬성할 겁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도 보통 부부처럼 다 공인해서 인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아마 대부분 다 내놓고 그렇게 찬성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물어보게 되면 당신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아이를 키워봐라 당신이 여러분들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워보게 되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진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남자는 남자스럽게 행동하고 여자는 여장스럽게 행동하는데 그걸 뭐 성전환자 물론 그게 그분들의 권리라는 것을 제가 박탈해야 된다 이런 생각 전이 아니고 그분들 권리를 보호해 줘야 되죠 그러나 내놓고 그걸 뭡니까 찬양하거나 그런 것은 그렇게 바람직함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원래 인간이라는 것이 성정체성이 없는 거다 성정체성이라는 것은 유전자하고 관계없지 생물학적 유전자하고 관계없이 후천적으로 사회가 교육이라든지 사회문화를 통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남자 여자가 성전환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서로 다른 겁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사람의 유전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좌우위기 어떻게 되느냐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 뇌를 촬영하는 기술이 더 발전되면 지금도 나오지만 그런 연구보고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완전히 다르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죠 경제 문제도 조합파에 속한 사람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무제약적 비전 unconstrained 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가난을 일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해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막 집어주게 되면 가난은 이 세상에서 소멸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파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극단적인 어려움에 속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도와주지만 아무리 사회 경제정책을 강화해가지고 돈을 퍼붓더라도 돈을 퍼붓더라도 세상에서 가난을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constrained vision 제약적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좌파들 이름들 뭐 세계 어느 나라든지 좌파들 이름들 권력을 장악하게 되면 여러분 뭡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방법은 대개 정치 권력을 강화해가지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토피아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들이죠 제약적 비전 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토피아가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이 본래 불안정한 것처럼 사람들이 모인 사회도 불안정하니까 아무리 돈을 퍼붓어도 유토피아 같은 걸 만들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을 좀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을 도와주는 것은 오케이인데 그 이상 넘어가지고 국가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뭐 전형적으로 기본 사회를 만들겠다 기본 의료를 주겠다 기본 금융을 주겠다 모두가 다 함께 잘산사를 구현하겠다 그게 안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을 20세기 100년 동안 다 실험을 했는데 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본 사회를 위해서 기본 소득을 만들고 기본 주거를 만들고 기본 의료를 만들고 반드시 망하게 했죠 100%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옛말에 나라가 가난 구제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그게 경험에서 우러나온 지혜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역사 문제도 판이하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70년 80년 여러분들 지났는데도 일본 함께 사과하라 사과하라 뭐 일본이 그 당시는 제국주의였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지적인 분위기에 압도됐으니까 부국 강병을 통해서 다른 나라 여러분들 속국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게 옳지 않은 거죠 분명히 옳지 않은 건데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일본인들의 할아버지 여러분들 세대들은 전 세계가 제국주의가 이런 풍미하던 시절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을 병합한 거죠 그걸 갖고 뭡니까 지금도 뭡니까 뭐 이리저리 이야기하게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핵이 없고 약하니까 그냥 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걸 막을 수 있는 힘도 없는 것이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평생 동안 그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걸 제가 보면서 형제 간에 같은 어머니 밑에서 낳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일에 대가족인데 대가족에서 예를 들면 형제 간에 완전히 정치적인 관점이 다르면 저도 이야기 안 하죠 뭐 만나서 이야기 뭐 합니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할 겁니까 이야기가 서로가 보는 게 완전히 다를 건데 이게 미국판 이것도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제가 지재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참 이거 여러분 이념이라는 것은 전번에 아마 멘테전에 비전향자 수십 명 북한으로 갔지 않습니까 뭐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벌써 2, 30년 전에 한국 사회가 한국 사회가 생각 때문에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올바르냐 여러 번 소개했는데 정말 정말 주옥 같은 명저서죠 아마 절판이 돼가지고 헌책방에 찾으면 있을 겁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비전의 충돌 A Conflict of Vision A Conflict of Vision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미국 스탠포드 후보 연구소에 있었던 토마스 소벨 박사의 아주 명저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좌파 Unconstrained Vision 제약되지 않는 무제약적 세계관 그 다음에 우파 Constraint Vision 제약적 비전 제약적 세계관을 잘 다룬 주옥 같은 책입니다 토마스 소벨 미국도 주류 언론들이 다 이렇게 좌편향적이지 않습니까 그 좌편향적인 것을 한국 신문들이 다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참 악해진 거죠 뭐가 옳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으니까 어쨌든 주류 미디어의 그런 선전선동에 놀아나서 안 되는 거죠 공병호 tv나 이 공병호 tv를 운영하는 사람은 명확합니다 선전선동에 절대 놀아나서 아니고 주체적으로 사과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목소리를 낼 때가 많은 겁니다 비전의 충돌 자 이게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좀 많이 이렇게 딴 분들도 이 좋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좋아요를 함께 누르고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는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